이전에는 미용 기술을 배우려고 해외로 많이 떠났죠. 이젠 거꾸로 한국을 찾아올 만큼 K-미용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국내 최대 헤어 프랜차이즈 주노 헤어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합니다. 헤어 카테고리를 넘어 교육과 제품 등 토탈 뷰티 브랜드로 거듭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주노 아카데미.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헤어 아티스트들이 강사들의 코치를 받습니다. 수강생들은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들이지만 한국의 미용 기술을 배우러 직접 온 겁니다. K-뷰티 인기에 국내 1위 헤어 프랜차이즈 주노 헤어를 운영하는 주노 그룹이 해외로 본격 진출합니다. 주노 그룹은 전국 170여 개 매장을 가진 주노 헤어와 미용 교육 시설인 주노 아카데미, 웨딩케어 서비스인 에비뉴 주노, 헤어케어 브랜드 험블 앤 럼블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용 서비스부터 교육, 리테일까지 헤어 카테고리를 넘어 토탈 뷰티 브랜드로 거듭난 주노 그룹은 미주와 동남아시아에 동시에 진출합니다. 목표는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토탈 뷰티 브랜드. 5년 안에 주노 헤어 매장 300개, 에비뉴 주노 매장 100개, K-뷰티를 교육하는 주노 아카데미 10곳을 엽니다. 제품 유통 사업도 확대합니다. 현재 주노 헤어 매장에서만 판매 중인 뷰티 제품을 전 세계 유통망으로 확대하고, 제품군도 헤어에서 스킨케어와 색조 등으로 다양화합니다. 토탈 뷰티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K-뷰티 콘텐츠와 교육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체 플랫폼으로 전 세계 10억 명이 구독하게끔 한다는 포부입니다. 주노 그룹이 해외로 눈길을 돌린 건 높아진 K-미용의 위상 때문입니다. 미용 기술을 배우러 영국 등 해외로 떠났던 과거와 달리 현재 주노 아카데미로 유학을 온 외국인만 1만 5천 명에 달하는 상황. 한국에서 미용을 배웠다는 것이 일종의 보증서가 된 겁니다. 주노 그룹은 한국 미용의 핵심 키워드는 건강하고 윤기 있는 등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며 K-콘텐츠의 인기에 한국 스타일과 이를 완성하는 독보적인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샤넬이 꼭 5세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샤넬 브랜드는 좀 디퍼런트 하잖아요. 그렇죠? 샤넬 하면 어디, 샤넬 하면 럭셔리, 샤넬 하면 프랑스 나라 이렇게 막 하듯이 저희도 주노가, 대한민국의 주노가 저는 샤넬처럼 세계인이 아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뭔 목적은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거? 그래서 주노의 브랜드로 가치를 알려서 한국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델리TV 문다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멘